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같이 8월 3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고초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각 초서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주는 예수의 증인으로 2, 3, 7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시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안심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의 일구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각 가정과 개인적으로 많은 두려움과 불안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 말씀이 안심하라라고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제목만 들어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그리고 평안함이 느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오 능력이오 또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원치 않는 크고 작은 위기들을 또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때 걱정과 염려 또 불안 또 불신앙에 사로잡히지 않고 여러분 자신과 함께 또 보여지고 들려지는 상황에 또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영혼까지 완전하게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심하며 더욱더 복음을 누리고 믿음으로 승진하여 믿음으로 또 승리하여 24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첫 번째 절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나 귀신을 내쫓으시고 배를 타시고 가버나움 지역에 가셨을 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4명의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도대체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4사람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 곧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이 지붕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붕과 달리 손으로 쉽게 뜯을 수 있는 지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마가복음 2장에도 또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보신 것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이 친구의 병을 고치실 거야 라는 예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나갈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자잘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다음에 다시 오자라는 대돌아가거나 기회를 미루지 아니하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내는 절대 행동을 바로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절대 믿음을 가진 자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불신 가족과 또 영혼구원을 위하여서 또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질병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중보자로 또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죄와 사단, 조주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바로 예수, 크리스도를 믿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절대 믿음 가진 자는 절대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어떤 문제 환경 속에서도 믿음에 전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절대 응답을 바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고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하라 이 말씀 속에는 중풍병자의 심령을 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참된 위로 평안함이 느껴지는데 안심하라 이 헬라어는 다르세이 위험과 역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와 또 자신감을 가져라 기뻐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역경 속의 위기 속에서도 자신감을 가져라 기뻐해라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리면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 이런 일이 생겼냐고 이렇게 말을 하듯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질병은 죄의 결과라고 알고 있었기에 이 중풍병자의 그 육체적인 아픔과 함께 아무도 헤아리지 않는 그 심령 그 마음 심한 죄의식 속에 마음이 괴롭고 아픔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심하라 이 말씀 속에서는 또한 세상에서 말하는 안심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다른 차원의 참된 안식의 영혼의 안심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와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 믿음 가운데 흔들림 없이 믿음에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절대 응답을 주시느냐 말씀을 믿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믿음 속에서 믿음에 도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40년 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안악산지를 믿음으로 정복하여 해불온 땅을 얻은 갈렙처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추상적인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추상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말고 말씀 앞에 또한 왜 라는 내 생각과 내 퀘스천을 달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이라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속에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절대 작품을 만드는 절대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는 절대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신 후에 내 병이 낫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아야 하지만 더 시급한 영혼의 질병이 먼저 치유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제로 인해 오는 영혼의 질병 이것이 바로 군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인 군원적인 치유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고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은 모든 병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지 않으면 병이 치료되지 않는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중풍병자에게도 내 제사함을 받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성모독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원자여 메시야로 오시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쓰고 연구하며 또 율법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 바로 핵심 예수 크리스도의 그 구원자를 놓쳐버리고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가지고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악한 생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와 있는지도 다 깨트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 앞에서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의 동기 나의 잘못된 목적들을 다 내려놓고 버려버리고 믿음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교회를 다닌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제로 인하여서 영벌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크리스도 또 출애극의 3장 10화절 희생제사로 피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사당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크리스도이심을 바로 믿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예수 크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문 6절 8절에 보면 중품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치유하시는 것은 예수님만이 제 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증거로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보여주시고 크리스도이심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크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과 또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고 헌신함에 성기는지 우리 주님 앞에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영적 중품병자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는 영적 중품병자였습니다 예수 크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참 치유 참 자유를 얻게 되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용원을 방치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용원들을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건져내어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최고의 신앙 고배 생명을 살리는 전도와 성교요 또 이 일에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오 최고의 신앙인 바로 전도와 성교를 통하여 생명 살리는 일 속에 온전히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샤르트는 무실론적 자유를 외쳤지만 정작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에 떨며 심한 공포에 발작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용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영생과 용혼이 보장된 축복을 바로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죽어도 용혼이 보장된 축복된 인생이여 또 예수 크리스도와 용혼토록 함께 하시기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과 불안에 떨지 아니하고 다르세이 안심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환경을 뛰어넘어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절대 믿음의 소유자 또 그 믿음 안에 절대 치유 속에 응답을 누리는 크리스도의 절대 제자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세 가지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심하라 절대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 믿음 속에서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절대 작품을 만드는 서밋 인생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절대의 치유 가운데 참된 치유 참된 회복의 답을 현장에 있는 영적 중풍병자들에게 증거하여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되도록 두 번째는 단임 목사님의 모든 사약과 현장 그리고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과 넘는 대들을 위하여 세 번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또 신앙의 회복과 결단 복음 경제 하나님께 주시는 또 전도와 성교 현장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심하라는 기한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고 절대의 믿음 속에 하나님 영적 중풍병자 환경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 그들을 살려내 건져내라는 기한 사명을 주심으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대 치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성교사의 현장 속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화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매일 매시 매분 초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집중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절대 서밋의 인생에 아버지 절대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서 세우신 단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화가 오우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언약의 말씀들이 아버지와 우리 모든 송도님들 삶의 현장 속에서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와 깊이 있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아버지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로 아버지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만 해서 항상 기뻐하고 불안에 떨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냐 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직분 가운데 문제의 환경 속에서도 손포하며 아버지의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참된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별로 또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뿐만 아니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언약의 말씀 안심하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의 방향 맞춰서 이 일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러므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아버지의 신앙에 회복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전진하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멈추지 않는 생명구원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며 보금의 경제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보금의 경제로 2, 3, 7년장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생명구원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그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에 아버지 하나님이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불신자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위기가 전하이복이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보금이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지금도 역사의 주인공 되시고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